안녕하세요! 오늘은 제 초콜릿 초콜릿 핫도그 양념이 더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서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맛있어 상큼하니 조금 더 맵다. 지진처럼 한 번 먹어볼게요.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서 맛있다 진짜 맛있네요 정말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마지막으로 아이스크림 띠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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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초콜릿 도와주 면 면 면 면 면 면 면 면 투데이 팽이버섯 팽이버섯 바삭바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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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콜릿 저는 스스로와 함께 손을 좋아합니다 겨울은 힘을 잘 안정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거에요 마요네즈볼 디테일 마요네즈 매콤해요 소스는 매콤하고 맛있어요 소스는 매콤해요 소스는 매콤하고 매콤하고 매콤해요 양념장 간단하게 먹어볼게요 달콤하고 달콤하고 일부러 가고 달콤하고 달콤해요 달콤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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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니콤해 맛있게 먹어야하는 맛 너무 맛있어요 이번엔 매콤한 맛이에요 오늘은 매콤한 맛이에요 치즈소스 안녕하세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치즈소스에 찍어먹는 꿀잎이에요! 오늘은 치즈소스에 찍어먹어요!